네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수요일 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도 저희가 매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회가 안징걸TV, 임세윤TV, 인사이트TV 공동으로 세계연합TV가 사람 속으로 라는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손님으로 학생시절에는 유명한 투사였고 그다음에 또 농민으로 살다가 그러다 도의원 그리고 또 나주시장 그러다가 청와대 농업비사관 또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두루 농업, 농민, 농촌 전문가로서 맹활영화 계시는 신정훈 의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저희들이 먼저 인사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자 지금은 들어오고 계신 시간이니까 빨리들 안징걸TV, 임세윤TV, 인사이트TV로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에 글도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 여쭈기도 하고 또 소개도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은 지금 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정계특위 위원도 맡고 계시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적극 반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적극 행정한 걸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나주시장, 재선 나주시장을 지내면서 역시 당시 임영박 정권의 검찰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동병상령도 있어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고 계시죠? 이제 의원님 인사하기 전에 의원님이 또 이런 책도 냈네요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신정훈 즉 오 좋습니다 나주와 순지킴이 신정훈이 돌려주는 지역의 미래와 희망 이야기 의원들이 쓰는 그 날림태와는 좀 다르네요 실제 정말 어떤 칼럼이나 전책을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겪었던 민생의 어려움, 그걸 또 해결을 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 팔리고 있나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살 수는 있나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되돌아보고 쓰다 책도 같이 홍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정훈님 책을 사신다면 제 책도 같이 사주십시오 물론 제 책만 사주셔도 고맙지만 웬만하면 같이 사주십시오 제가 오늘 신정훈 의원님께서 보좌관님하고 같이 오셨길래 보좌관님께는 제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신정훈 의원님 귀중한 책은 우리 텅디 피디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텅디 피디님도 농촌 출신으로 농업, 농촌, 농민에 관심이 많죠 의원님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안진결 TV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전남 나주아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서는 농혜수의 그리고 정계특위에서 일하고 있고요 늘 농민들과 함께 지방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 독재에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투쟁하고 또 싸우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지청 출동하실 때 첫 번째 세 번이나 젤리아당 대표로 이렇게 마녀사냥하고 악마하는 수모와 모욕을 겪고 고통을 겪고 시는데 세 번 다 이렇게 정면도를 봐 응하는 모습이 오히려 중도층들이 보기에 아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게 잘 응했다 야당 대표만 너무 괴롭힌다 근데 첫 번째 출동할 때 보니까 부모님이 바로 옆에 옆 뒤에 계셔서 어떤 사람이 저분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워낙 이제 전남 중심으로 농업, 농촌, 농민 이주 활동하셔서 제가 잘하는 신정은 의원입니다 예전에 고려대 다닐 때 유명한 투사했다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같이 출동하셨었죠 네, 제가 비교적 정치를 오래 했는데요 많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고 중앙정치에서 여러분들의 편지가 너무 좀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또 정말 적극적인 행정, 창의적인 민생 행정 이게 정치에서 정말 열심히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반응이 좋으면 한두 달 한 번씩 계속 모셔서 국회의 이야기도 듣고 잘 부탁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계속 의원님께 인사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것도 올려주십시오 의원님 그날 출동하실 때 예전에 임현박 정권한테 나주시장 때 엄청 고초를 겪었잖아요 또 이 검찰이 한 번 방향을 설정하면 무죄 추정이 아니라 그냥 유죄 추정으로 몰아가잖아요 그 생각도 막 났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망감 교체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임혁박 정부의 탄화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초월해 아, 예, 맞습니다 정말 폭력적이고 또 이렇게 정치인이나 우리 국민 전체에게 대단히 좀 폭압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피해도 좀 많이 받고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떤 혐의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민생을 푸는 단체장들에게는 아마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바르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게 처벌감이면 적극 행정한 모든 지자체장들도 처벌감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는 지자체장들은 어마어마한 배임으로 지금 전원 구속돼야 되잖아요 민간 개발 이익도 한 수 안 하거나 자기 구단이 있는데 광고도 안 받아오는 지자체장들은 전부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살림을 자기 회사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민자도 유치하고 각종 정치적 자산, 사회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지역 민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유능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인데요 있는 살림만 가지고 꼬박꼬박 축내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자치단체장이 아니죠 정말 열심히 법령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고 예산에 있어서도 자기 살림의 창고에 있는 것, 꽃감 빼먹댓기 그렇게 정치하면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죠 각종 자산들을 다 활용해서 지역 민생을 먹여 살리고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것이 훌륭한 정치인의 모습인데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아마 이녀명 대표가 아닐까 생각했고 저도 동병상련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정치인 중에서 드문 순수 배임입니다 순수 배임으로 정책 결정을 단지 받아서 아마 10년 자격증기에 걸렸던 네, 나주 시장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 인사이트TV에 인사이트TV님께서 나주 하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대교님께서 동네 성님이 나주 꿀베 대표다 지금 신정은 신장님도 지금 배농사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도, 저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배농사인가요? 네, 많지는 않지만 천협제입니다 네, 나주 농민들은 배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넘나요? 나주배 워낙 유명하니까, 나주 곰탕, 나주 배 네, 규모는 작지만 나주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농민들의 자긍심인데 요즘은 예전만 못합니다 많이 좀 노력해야죠 그 SPC그룹에서 나주배를 가지고 샤베트도 만들고, 스무지도 만들고, 빵에도 넣고 그걸 우원님이랑 SPC그룹이 행사한 거 봤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신 거죠? 네, 농산물은 2차 산업, 3차 산업과 잘 어우러졌을 때 시장이 넓어지는데요, 제가 과거에는 나주배를 가지고 배상면주가 해서 아, 배상면주가? 종류식 소주도 만들었고, 아락이라고 했던 시장에 있는데요, 그런 거 있고 이번에 SPC그룹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스무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 시장을 좀 넓히는 거죠 네, 그래서 던킨 더 나츠랑, 배스킨나빈스랑 하루에 막 서너 잔만 팔려도 SPC 매장이 전국에 만 개쯤 된다니까, 서너 잔만 팔려도 만 개니까, 3만 개, 4만 개면, 나주동민들 큰 도움이 되고 있겠네요, 지금도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조금 다르겠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안딩걸TV의 GS팡님께서 저도 하수님이다, 신정은호님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비엄마님도 오셨고요, 야참호님, 피핀보님, 신정은호님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응원을 하는데, 기대되는데 누구시냐고 잘 이제 고향에서 주로 농민운동하시고 또 농업농촌만 대변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농업비서관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비서관 중에 택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만, 농업비서관이 언론에 나올 일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때 농업비서관 할 때 우리 신정은호님이 용산화상도박장 폐쇄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전 다 기억하죠 그때 이재수 행정관, 전 태천희 시장님하고 당시 신정은 농업비서관님이 그래서 용산 주민들은 신정은호님을 많이 아십니다 혹시 용산 주민들 들어오시면 그때 기억도 한번 해주시고요 쓰자님께서 신정은호님 반갑습니다 피핀보님께서 아니, 이름표 귀여워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신정은 비서관님들이 예쁘게 만들어주셨네요 안녕하소님께서 와, 우리 지옥국원이시네요 하순인지 나준지 안녕하소님, 하순이세요, 나주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옥국원님 안녕히 계십니다 자, 오두렛범님께도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의원님이랑 앞에는 여러분들 들어오시라고 이런저런 약간의 서설을 진행해봤습니다 임세현TV님에서도 범석님과 고재범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이트TV 임세현TV, 안징을TV 안징을TV가 지금 9만 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세현TV는 2천 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고 인사이트TV 요즘 아주 좋네요 이제 9천 명을 돌파합니다 구독자 이렇게 서로 작지만 연대하고 응원하면서 10만, 20만 유튜브로 커 나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렇게 민생에 변해서 개혁에 변해서 있는 의원님들과 계속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자, 본인 그러면 지금 아마 애청자들이 양곡관리법도 관심이 많지만 윤석열 그 못된 대통령이 거북권 행사한다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농민단체들 농촌에서 간곡하게 요구하는데 왜 또 거북권이냐 이런 것 관심이 있죠 좀 더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 최포동의안 때문에 다들 부글부글하니까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민정운총도 있었고 또 이제 의원님 다니다 보면 워낙 농업, 농촌원으로도 예약안에도 이렇게 친분도 있고 그러시니까 국회 분위기를 제일 잘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국회는 재선이시죠? 네, 네, 네 보궐선거로 한번 들어가셨고 낙선 안 마셨다가 농업비선 하다가 다시 지난 총선 되셔서 재선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체포동의안 상황? 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문제는 단순히 불체포 특권의 범죄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의한 그야말로 정치적인 탄압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라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동의안 이 문제는 아마 의원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아마 부격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언론에 비치는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는 언론적인 이야기이고 이 자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견은 최소한 야당과 진보 의원들 일관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딴소리 하시는 분이 엘몬, 제이몬 한 두세 분 있었는데 그분들 마저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하신 거죠?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건 본인들 주장이니까 냅두고 어쨌든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당하다 국민들이 보는 그런 인식과 또 향후의 총선 전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대개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포감에 가까운 폭력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석된 이야기로 깡패와 저폭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검찰권 남용은 아마 국회의원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뭐 요즘 건설 노동자를 건설폭력별로 몰아가던데 일부 현장에 잘못이 떴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황당한데 윤석열 한동은 너희들이야말로 검찰폭력배들이잖아요 건포 아까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 오마이티비에다가 니들이야말로 건폭이다 희한하게 사이다 발언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진보부 소속 의원님들 윤미향 의원님 이런 분들도 다 부여시킬 것 같고요 문제는 정의당이 아직도 찬성 입장인가요? 참 너무 아쉽네요 지금도 정의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자들 간첩으로 몰아가고 여러분 신정은 의원님이 나주시 농민의 사무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농민의 총렴매도 농민단체들 있잖아요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아이쌰 농민가도 있잖아요 나주시 전국 농민의 총렴매도 지금 사무총장도 간첩 혐의로 잡아왔잖아요 구속시켰잖아요 그럼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건 조작 수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 그건 조작 수사고 이재명은 수사가 문제를 있는데 체포는 다 된다 어느 누가 정의당 입장에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은 찬성할 것 같고요 곧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잘 보고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흔히들 밖에서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문제다 이렇게 또 적게 해석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작금의 검찰권의 행사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순하지 순한 김동연 경기지원께서 그러니까요 나는 강도 높게 검찰에 비트했잖아요 김동연 지사님 컴퓨터는 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까? 전혀 시기도 맞지 않고 범죄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전혀 관계도 없는 김동연 지사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은 정상적인 검찰이 아닙니다 어제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각이 됐잖아요 한마디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권 행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작금의 지금 검찰의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아마 과거에 막걸리 보안법에 피해를 당한 그야말로 무지렁이 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찰권의 폭력에 아마 차이로운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의당도 약간 입장이 청년 정의당 대표가 체포동연 가견도 돼야 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를 썼는데 정의당에서 그건 개인의견이다 정의당도 당 내에서 또 정의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수사는 불공정하다 김건희 수사야말로 특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정의당 지지자들 사이도 훨씬 많아요 여론조사 결과 오니까 그 안에서도 항의가 엄청 있었나 봐요 약간 입장이 바뀌었어요 김건희 특검은 2월 안에 소환 안 하면 찬성하겠다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라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도 아무튼 정치검찰의 절장 수사는 문제는 있다 체포동연은 가견돼야 된다고 참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체포동연에 이재명 대표가 당당이 응하면 된다는 약간 뉘앙스를 바꾸더라고요 민주당의 이중대가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 그런 비난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국힘당의 이중대가 대선은 더더욱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의당이 정말 중심을 가지고 이 체포동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작금의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 2016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아 박근혜 퇴진에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 있습니까 노동자, 농민, 정의당, 진보당한테는 진보 정당이 먼저 앞장서고 그다음에 어쨌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동참하면서 그리고 국민의당, 당시 국민의당 심지어는 답글을 찍었던 사람들까지 동참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 사실 제일 야당 대표 제가 여기 옆에도 공소장, 구성장 청구서 갖고 왔는데요 174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저는 감히 신종원 의원님께서 되시니까 제가 표현은 가려서 하겠습니다만 이거 완전히 조작입니다 어떻게 5,503억을 최선을 다해서 환수를 했는데 원래 법에 줄 의무도 없어요 법정 기부채납은 5천억도 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1조 원 정도로 공유환수했는데 안 줘도 되는 돈을 받아 안 해가지고 김만빈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공산당 같은 놈, 역 같은 새끼, 씨알도 안 먹히는 놈 그렇게 오르는데 그게 배임이라니 나중에 부동산 가게 폭등해서 아파트 분양이 잘 된 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당시에 예측을 합니까 이런 이게 가득한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런데 진보정당이 거기서 머뭇거리고 오히려 정치검찰의 편을 서두는 것 같다 지금 정의당이 이를 거면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정치검찰의 폭압, 조작수사 노동자, 농민, 심지어 제1야당 대표 가리지 않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의당이 이런 민주당마다 더 선명히 싸울 때 민주당마다 잘 안 나 소리를 듣는 거죠 아마 이 문제는 민주당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초월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정말 공직사회 아마 100만 넘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경우 정말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마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안징걸TV에서 자치단체장 출신 특히 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아마 신정훈 의원을 여기까지 초대한 것처럼 첫 번째, 목요일 정규 프로그램 사람 속으로의 첫 번째 주자가 의원님이십니다 사실 그래도 저도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일상이 다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 행정 창의적인 행정 그리고 성과를 낸 행정에 대한 것을 다 범죄의 요소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검찰의 외눈박이랄까 세상을 꺾어보는 그런 인식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녀와 악마로 몰아놓고 그렇게 성장하니까 잘한 것마저도 성남FC라는 시민구단이 운영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만약에 광고를 안 받아오면요 성남시민들이 혈세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성남시민의 복지와 성남시 발전했을 돈이 성남FC로 가게 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의원님 혹시 나주시장 하실 때 나주시에도 시민구단이 있었나요? 나주시에 시민구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술단체도 있었고 봉사단체도 있었고 또 장학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단체장들은 향후에까지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후에 기부분도 외판사원처럼 농산물도 갖다 팔고 또 기부도 받고 장학금도 모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일거수일투적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예산을 조달하고 또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개발사업이든 인허가사업이든 또 민자투자사업이든 유치사업이든 간에 예산을 조달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배분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일상입니다 작은 대장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에도 다 있다 또 이런 FC와 같은 성남FC와 같은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그런 체육, 문화, 예술 단체는 크기와 관계없이 어디에도 다 있다 그래서 아마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회착했다 회착을 한번 눌러보시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구단이라든지 어떤 시립 오케스트라, 시립 도서관, 시립 장학금 제가 지금 국회 농예수위에서 성남FC에게 큰 기부금을 아니 광고비를 제공했던 농협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기부하거나 광고비를 제공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쭉 보니까 성남뿐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다른 데가 없는 경북 상주FC 상주FC 상주FC는 김천FC에서 상주FC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성남FC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부도 받고 광고비도 받았어요 어제, 엊그제 이야기하는 경남 홍준표 경남FC 경남FC도 마찬가지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굉장히 노발대발을 했던데 사실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홍준표 시장님이 그렇게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직무가 범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맞습니다 악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거죠 최소한 지자체장 하고 있거나 변현지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지자체장 출신 정치인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 청년보수, 개혁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라면 아무 이재명 대표가 믿고 싫어도 정치검찰이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까지 수사하고 마녀사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번에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인천의 유종복 시장 같은 경우는 체험 기간 동안 장학금 모집을 받는데 목재, 가구 관련 협회에서 이렇게 쾌책을 했더라고요 그와 같은 것들도 다 행정과 유관한 단체거든요 일상적으로 서로 편의와 이익을 인허가도 있을 거고 관리 감독도 있을 거고 과정에서 기여한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기여하는 노력들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시민이든 기업이든 법인이든 이런 민원인들 이를테면 투자 유치원 기업들이 돈 벌게 해주는 것이 지자체장의 고위 업무 아닙니까? 돈 번 기업은 특혜를 줬다고 해버리고 망해가지고 그냥 반포짐 싼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면 훌륭한 단체장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우선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영암군, 영암군 지금 씨름단이 전국을 재패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원님 들으셨죠? 영암군수가 이제 의원님 아마 우승이 영암군수가 의원님 고등학교 후배여서 저장할 텐데 군수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젊은 군수로, 우승이 군수로 근데 이제 영암군 씨름단 감독님이 김기태 감독님이에요 지금 영암군 씨름단 여러분 지금 최근에 백두장사, 천안흥사를 전부 재패하고 100년 만에 2만 개 강호동을 뛰어넘는 선수라는 김민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영암군수님 새로 부임하면서 그 영암군수님도 영암군의 재정 자립이 어려우니까 아마 검토를 한 모양이에요 씨름단 해체를 그런 전설적인 선수가 있는데도 영암군의 씨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암군의 시민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씨름 관객자들이 김기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가지고 영암군 씨름단 살려주셔야 된다고 영암군 씨름단 진짜 좋은 곳이라고 군수랑 알지 않냐고 아 여기 나왔는데 아 뭐 어느 상관 어느 정도 상관인데 없앤다는 수분이 돈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확인이 됐는데 근데 당연히 그 검토 이야기한 게 안그럼 만약에 광고나 협찬을 못 받아오면 영암군에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특급 선수잖아요 연봉도 많이 줘야 될 거고 감독님 프론트 구단 하나 운영하려면 작게는 작은 스포츠 구단 같으면 몇 억 몇 10억 큰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몇 백억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민이 혈세로 지원해도 돼요 시민들이 그 구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혈세 아끼려고 조례까지 만들어갖고 시장이 의무상으로 해놨두면 승남에 부시는 조례가 시장은 광고를 유치하여 한다고 써야 됐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 제가 똑같은 반대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주시에 나주시에 어떤 작은 기업이 여자 씨름 실업팀을 보유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업이 정말 헌신적으로 비인기 종목인 여자 씨름 여자 씨름단을 유치해가지고 그 뒷받침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를테면 성남시장 같은 그런 시장이라든가 그런 정신이 있었다면 그 씨름단이 유지되는데 있어서 아마 열심히 노력한 그런 기업들을 더 옹호하고 도와서 지원해서 아마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안타깝게도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정말 그 어렵게 유지되던 나주시의 여자 씨름단은 사실 구단이 해체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행정의 영역이든 민간의 영역이든 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예산으로든 인허가로든 개발사업으로든 아니면 심지어는 외부의 어떤 기부라든가 광고, 기부, 자선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지역의 인재들도 육성하고 지역의 스포츠도 육성하고 산업도 육성하고 이렇게 보면 지자체장의 영역, 정치인의 영역은 사람이 숨쉬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 그 삶을 옹호하고 키우고 이게 번업이에요 예, 예, 예 이 번업을 범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지자체장 중에 뭐 시민구단을 위해서 광고를 유치했다고 수사를 받거나 지소된 사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없었죠 만약에 그런 사례로 보면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전국 234개 자체단체가 모두가 그 재정회계를 금고기관을 금고금융기관을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농협금고를 유지하고 있는 자체단체장들은 대부분 다 그런 현금성 지원을 받습니다 농협금고 그렇잖아요 네, 현금성 지원을 지역에 유관한 사회단체나 그런 어떤 스포츠팀들이나 이런 것에 기부를 받는 건데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는 기부도 아니라는 겁니다 광고비잖아요 광고비가 정당하니 서로 계약에 의해서 유지됐던 그런 어떤 그 예산인데 그것을 그냥 맞습니다 예 아유 우리 의원님 근데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요 좀 막 시원하게 그냥 너무 이제 술자리에서는 이런 정치검찰의 이런 폐압질 조작질 보면 욕도 하시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점잖게 하시는 거고 대중공간인데 참고내야죠 예, 우리 임세윤TV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왜 임세윤 교수님 안 나왔냐고 아쉬움을 표하는데 원래 임세윤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임세윤 교수님이 창화대 부대변인 아셨잖아요 우리 신정원원님은 창화대 문재윤 정부 농업비선을 하셨으니까 케미가 잘 말할 거를 했는데 TV조선에 지금 가서 그 구세력이랑 싸우려고 하셨어요 TV조선에서 임세윤 여정사는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TV조선은 임세윤 교수가 가시고 저는 오늘 신정원원에 방송을 하게 돼서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런 취지가 있다 나중에 계속 임세윤 TV 인사이티비 안이티비는 가급적이면 서로 혁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세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이재명 대표 부당한 수사로부터 구해내고 근데도 계속 지금 창화대가 아니 용산 대통령실 아예 불법을 지금 자백했잖아요 계속 영장 청구해서 괴롭히겠다 지금 정치검찰을 뒤에서 좌지우지한다는 거 조정한다는 것도 스스로 권력에 취해서 지금 불법을 자백했는데 어떻게 정치검찰을 분쇄하고 막아낼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아마 그야말로 그냥 이번에 보니까 우리 대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그랬고 공진구 기자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겠대요 권력 비판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이틀 연속 연장으로 계속 해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항복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먼지터리하고 그야말로 항복할 때까지 주업해는 그런 검찰 검찰이어서 아마 이게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치검찰 회퇴하고 다시 만들면 안 됩니까 국민지소청 같은 것으로 뭐 우리가 지난번에 공수처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을 보면서 검찰의 민낯을 우리가 사실 너무 순진하게 본 것 같다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해한 것 같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 내에서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너무 고난을 남용하고 정적제거 혈안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실 느끼는 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함부로 하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반발하고 모임하고 상명 내던 검사들 다 어디 가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무섭게 몰아치니까 곧 저는 검사들도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이랬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아까 댓글에 보니까 임은정 검사를 또 쫓아내려고 하나 봐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임은정 검사 지키는 탄원운동 가고 있다는데 아까 저도 탄원서에 동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신정원 의원님 오셨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을 아침 가을아침님 오드리 해빠님 안상홍님 지에스파님 많이들 계속 돌아오고 다니엘라님 계속 돌아와주시고 우리 지에스파님께서는 슈퍼챗도 쌓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의원님 이제 우리 농업농촌 이야기로 들어가서 막 시간을 열고 있으니까 양국관리법 진짜 중요한 법이죠 농민들이 제일 힘들고 지금 쌀과 복락이라든지 양국관리법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왜 개정해야 되고 윤석열이 나쁜 사람은 이걸 왜 또 거북권 행사한다고 겁을 주는 건지 그 이야기 바로 좀 해주십시오 아마 이것은 소비자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국관리법 특히 쌀은 한두 사람이 생산한 게 아니라 50만 농가가 생산합니다 그리고 5천만 소비자가 먹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수가 생산하고 다수가 먹는데 이 부분을 단순히 시장이 다 좌우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하루도 부족 없으면 안 될 물건이고 필수품이고 그래서 안보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식량주권 식량안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 소급을 시장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아주 단순히 이야기하면 수요공급이 잘 일치해야 돼요 수요공급을 정부가 제대로 해내자 하는 것이 양국관리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불균형이 이랬을 때 소비자도 손해지만 생산자도 크게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잘 관리하자 그걸 생산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의 쌀 생산과 소비량은 1년에 한 20만 톤이 과잉이랍니다 이대로 두면 자율적으로 맡기면 20만 톤이 매년 과잉이다 보니까 쌀값 폭락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양국관리법은 첫째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가 잘 관리하자 그래서 남아도는 쌀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생산단계에서부터 조정하자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농사라고 하는 것은 풍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작황에 따라서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작황이 좋아서 풍장이 났어요 그런 일시적인 과잉은 또 시장 격리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건데 정부는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볼 것이다 그래서 쌀값이 또 폭락할 거다 이런 그런 우려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 걱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생산조정하고 그래도 또 많이 생산됐을 때는 그것도 3%에서 5% 이상 그렇게 생산이 더 과잉인데 전년에 비해서 더 많이 그리고 가격이 5%에서 한 8% 정도까지 폭락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서 초과량을 시장에서부터 격려하자 시장 격려한다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숨겨준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통 보지 않도록 무조건 숨여자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숨여자는 것도 아니죠 일단은 사태가 심각할 때 한에서 숨이하고 또 초과량 남는 양을 일부만 숨이하자 이런 뜻입니다 숨이해가지고 정부가 빈곤화동 양노원 경로당 이런 데도 주고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파탄나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도 지원하고 또는 이번에 우크라인 난민 같은 데도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터키 그분들이 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지원도 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이나 남북관계나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폭대가 어려울 때는 서민 가구에 쌀도 지원이 식량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으면 괜찮아요 부족한 난리나 부족하면 큰일이잖아요 폭동나고 이게 식량 안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남는 제곰이라고 하는 것이 한 60만 톤에서 70만 톤까지는 남아 도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남아 도는 그 피해가 농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니까 정부가 일정 정도 비축미를 갖는 운용하는 거죠 비축미가 일정한이 딱 60만 톤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조금 더 늘어났다 줄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혀 큰 부담 없이 이 시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수멸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은 공공비축미라고 해가지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정도 비축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개 국제 식량기구에서 적정 재고민은 한 두 달치에서 세 달치로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든가 미국이 이번에 쌀 농사가 아주 흉작이어서 미국 쌀이 의무적으로 우리 국내에 반입되게 돼 있는데 그 MMA 물량도 이번에는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기상이변 때문에 쌀이 생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량 동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비축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의무화 좀 더 한 거잖아요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해라 그런데 죽어도 못하겠다는 윤석열의 신보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들께서도 다니엘라님께서도 자본시에 맡기는 결사관대 식량으로 안보라고 하겠어요 생명화 직결된 국가주의해야 합니다 은비님께서도 한우암소 죽이고 번개탄 없애고 자살대책으로 속갑대책으로 한우암소 죽이고 번개탄 없애서 자살대책으로 신동진 쌀 생산이 많이 낸 쌀 없애는 미친 정치가 어이가 없다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인데 식량은 1년을 농사지어서 나온 거잖아요 핸드폰은 뚝딱 나오잖아요 식량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식량은 1년 내내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이 중요하고 강력핵과 예측이 중요합니다 개별농가가 할 수 없어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이 식량을 농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요 잘 아시다시피 농기법에 의해서 쌀을 생산하는 지능구역은 타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업용으로나 산업단지를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전용이 안 되잖아요 농지능이 그래서 농농사에다가 콩을 심거나 다양한 장목을 마음대로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농기법이라든가 농업진흥구역은 국가가 필요해서 또 전체 국민들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부여한 의무라고요 그러면 이 농민들의 의무를 국가가 잘 관리해주는 것이 또 국가의 의무인 거죠 농민들에게는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거죠 피해가 가면 농촌을 떠난다 농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지방소멸이고 그렇죠 수도권의 인식 식량안보도 이익에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식량자급률 25%인데 쌀 빼면 5%도 안 되는 거죠 쌀 때문에 겨우 그나마 25% 유지되는데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이 굉장히 높게 올랐어요 근데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농업소득이 한 150만원 정도 통계상으로 통계청의 통계상 지금 확인을 해보십시오 상으로 150만원 가까이 하락했어요 농업소득 전체가 1500만원 내외인데 이 정도로 하락은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가장 주된 요인이 쌀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거거든요 쌀값 하락하면 하락된 가게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피해는 농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방의 소멸 지역경제 침체 이런 것과 또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 힘들어 쌀농사 안 짓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 식량 죽고는 육에 빠지는 거잖아요 농민 농업 농촌은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 앞으로 식량 에너지하고 전쟁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 이야기 하면서 근데 농업 농민 농촌 이렇게 홀대한다 윤석열은 왜 그러는 거예요 시장에다 맡기겠다는 완전히 레이건보다도 못한 냉전 방공 자유지에 빠져 그러는 건가요 농민부 장관의 표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양국 관리법의 실체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보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민생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난방비 지원제도 라든가 농어촌의 쌀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이재명 방탄법 이다 양국 양국 이놈들은 무조건 이재명 방탄냐 뭐 이야기 난방비 지원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그러면 양복 공산화법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양복 공산화법 이것을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시켜서 절대로 민주당계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이재명이 하면 좋은 일도 안 도와주겠다 이런 아주 정말 이렇게 더러운 비열한 심보 우리 우리 방송 열심히 하는 와중에 신정은 의원님 팬이 한 분 오셨네요 저기 이명박 정권 때 불법 민간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님께서 의원님이 방정한다는 거 알면서 청중으로 지금 오셨어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장진수 전 주무관님이 이명박 정권의 그 추악하고 피열한 불법 민간 사찰을 폭로하셔서 고추를 겪으셨잖아요 힘들게 공익제보대 사무소 하셨는데 요즘 우리 민생경제원구소에 저희가 공동운영연장으로 모셔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임센TV에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블루님께서 맞아요 농사를 쉬이 여기다가 미래 농작물 종자와 식량장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리한 고향 또 예리한 고향 께서도 양국관리법 지지합니다 우리나라 밀농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예 다 망해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자율로 하던 걸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있겠죠 예산이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충분히 지지해 줄 것 같은데요 농업농청 농민의 생태가치 고향 공동체 농민들의 민생문제 해결 식량 주권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정책은 적극해도 되잖아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식량을 잘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이기도 좋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이게 합리적인 것이죠 정부가 이게 마치 시장경리 의무화를 하면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해본다 결국 결과적으로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에게 해가간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궤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국회의장께서 교착상태에 있는 양국관리법 개정안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데요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니까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극한적으로 대리번금 모양이 좋지 않다 해서 중재안을 내주셨어요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사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완충 정부의 재량권을 조금 더 주면서 양국관리법에 대한 중재안을 의장께서 제시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또 거부했나요 근데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가지고 수정안을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의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끝까지 거부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농업농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농업농촌을 알까요? 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농업농촌에 농업농촌에 대표들하고 회장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농림분화 정부에서 농민단체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쌀전업농 그리고 또 한국농업경영인에 그래서 다 전화를 해봤어요 당신들이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 어떤 우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현장의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이 양국관리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마음 놓고 그렇게 마음 편안히 열심히 농사만 열심히 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농림부 장관이 거론하고 있는 그런 농민단체들 대표자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그분들 양국관리법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리 있는지 과잉 생산되면 어쩔 거냐 더 이런 건데 사전에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잉 생산 냈을 때 그 저기 톡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일부만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쌀농사 안 하던 사람들 쌀농사 뛰어들리는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이 갑자기 배농사나 귤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이농사 짓는 사람이 수박농사로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갑자기 쌀농사로 안 가겠죠 전혀 그러니까 밀농사 짓는 사람이 버리농사 짓는 것도 쉬운 일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더욱 쌀농사 제일 힘든데 저도 퓨로듀를 보면 갑자기 과손농장 하던 데가 양국가리피 개성됐다 우리 논으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산등성이 과손를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는 이 논농사 쌀농사를 짓는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쌀농사를 지을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평지가 대부분일 테고 일단 관계 수로가 다 물길이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쌀농사로 띄어둘 수가 없는 거 논이라고 있는 이 농지는 바다하고 다르다 또 다르죠 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축사라든가 하우스하고도 또 다르다고 쌀값이 조금 오른다고 쌀농사가 급속히 늘어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어떤 해도 간에 농지가 쌀농사 재배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30년 통계를 다 보더라도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폭이 완화될 거다 그래서 쌀농사가 늘어날 거다 이런 궁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과잉 만성적인 과잉이라고 하는 한 20만 톤은 아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콩이라든가 옥수수를 아니면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주면 그렇게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과잉은 해소되고 일시적인 과잉 일시적인 과잉은 풍년이라든가 작항에 의한 과잉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일부 시장에서 빼내면 식량 안보를 위해서 대입하는 측면도 있고 또 물가를 조절하는 측면도 있어서 예산도 최소화될 거다 시장 격리 의무화가 시장 격리를 만성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격리를 최소화하는 법이다 예예예 제가 보니까 농민단체 전국 농민 다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딸 짓는 당사자들이 윤석열은 알지도 못하면서 농업농민은 도움 안 된다 하지 말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만나세요 사무총장 구속시키지 말고 간첩으로 몰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나강복님 안증을 들어요 나강복님이 우리 조국호님 나강복 선생님이 저도 누군지 알아요 저번에 대구의 좌우중도합자 윤석열 정권 퇴진대회에 오셨는데 하순 광덕렉이가 살고 계세요 로젠택대 하순 대리점장님 그래서 택배식도 많으시고요 나강복 선생님 신종원호님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한번 지역에서 만나시고요 로민님 토마스님 신숙래님 많은 분들이 지금 농민분들께서도 신숙래님은 농민이시고 벼농사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토질에 맞춰서 몇 년에 걸쳐 시험재배를 해 그 지역 토질에 잘 맞는 것에 그래서 농민의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덩이를 함부로 뛰어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 지가 모든 걸 그냥 시장에 맡기고 농업농촌 농민이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거북권까지 행사한다 아주 옛날 냉전 방곡 시장 만능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데 실제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와 근본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이어받는 짓입니다 윤석열 정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리 청년농부들이 지금 우리 신종원 의원님한테 이게 힘찬 하루 녹각 영지 진액인데요 녹각 그러니까 사슴뿔을 닮은 영지 버섯을 농사하는데 이분이 경북 상주에서 30대 후반의 청년농부예요 윤석열 영권하고 싸우면서 농사도 지어요 그러면서 진보개혁 유튜브에 소중한 광고도 하시는 분들 근데 저희도 청년농부 응원하는 차원에서 액을 따라놨어요 의원님 이게 녹각 영지 버섯 진액입니다 몸에 면역력이 확 상승하고 감기가 안 걸린대요 드셔보세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먹을 때마다 여러분 광고가 아닙니다 진짜 힘이 나요 우리 안징글TV 임세현TV 인사이트TV 를 통해서 주문하시면요 47,000원짜리 30% 이상인데 10% 할인도 되고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삼 진액 농민들이 지리산 산삼 지리산 산양삼 이걸로 한번 연속해서 드시죠 그냥 힘이 바로 썼습니다 영상 보고 영상 30분 30초인가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3초만 보고 올게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팔베꽂이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요 산삼진액은 저는 이거 먹으면 밥 안 먹을 정도로 힘이 쏟습니다 이것도 농업농촌 특허 상품이거든요 아 그러면요 지리산 사장삼상 그러니까 의원님은 다 이런 정보를 아셔야 돼요 예예 이렇게 청년농부 특화작물농부 휴대포만 효자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먹거리 건강한 농산물도 굉장히 우리 국가경제 또 국민들에게 효자노릇을 하는 상품이니까 그럼요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계세요 그럼요 지방을 다 지키잖아요 숙취해소 아임붓 녹각영지진행 이게 다 이분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비해주면 이분들이 일자리 그다음에 농업농촌농민이 또 발전하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보태로 가장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고 그렇죠 지방소멸도 맞고요 오늘 신종원 의원님 농업농촌농민 넘어사랑 의원님이 맞아서 저희가 농촌농업제품으로 좀 오늘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우리 방역하는 와중에 또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또 응원 오셨어요 지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전수미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부대변인 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다른 역할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진행자예요 더민주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가 더민주인데 더민주 많이 구독 좋아요 더민주 mct 전수미 변호사님 전남도당 위원장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종원 의원님 아시죠?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오늘 직접 배교해서 영광입니다 그럼요 오늘은 좀 이따 이제 의종tv 네 여기 저희 청년 훌륭한 멋진 청년 정치인을 모시고 구요님이신가요? 구요님도 많이 데려오시잖아요 오늘은 이제 선임 비서관님이 오셔서 어디? 어느 의원님 비서관? 이수진 의원님 동작 이수진이요? 비례 이수진이요? 동작 아 우리 동작의 나경호를 연구 퇴출시킬 동작 이수진 의원님의 비서관님과 좀 이따가 소개할 겸 해서 들어오셨다가 우중핀 몇 시에 하죠? 몇 시에 하죠? 7시 15분 7시 15분? 저희 서서히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그냥 또 신정원 의원님 모시고 동네 자영업자 살리기 제가 또 가야 돼요 인사 한번 하세요 이수진 의원님 한번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의원실 최재형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아 최재형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수진 의원님 촛불집회 때 발언하실 때 저랑 연락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계속 촛불집회 잘 나오시고요 알겠어요 네 그래요 좀 이따 또 좀 이따가 전수민 의원님하고 우리 최재형 비서관님 방송은 7시 15분 부터 합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뒤로 갈수록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1시간 넘게 방송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유튜브는 많이 나가셨어요? 30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요 금세 지났어요 한 번 더 보실게요 네 유튜브는 많이 나가보셨어요? 아니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평소에 자주 보세요? 많이 못 보시죠? 네 많이 봅니다 뭘 주로 많이 보세요? 안징글TV 아이고 요즘에 실세는 임세은TV입니다 인사이트TV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마이티비가 141만 소울의 소리가 곧 있으면 100만도 돌파하는데 소울의 소리 허니 라이브라는 방송이 8시도 있고 아침에는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하는데 양국관리법으로 한 번 꼭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박예선완성은 톱톱이도 있어요 셋 중에 하나 안 나가면 민주당 열심히 안 하는 거로 찍혀요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은 꼭 부르더라고요 네 자주 불러주시고 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현호님 어떻게 이 정치검찰의 이 폐약질 이 독재질을 분쇄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재명 대표 평소에 비판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일단 이 정치검찰의 악마사냥 마녀사냥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 가고 네 간단히 해주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은 단지 이재명 개인이나 또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30년 40년 검찰의 어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그리고 또 정치검찰 이 사람들의 마지막 발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어떤 그 투쟁을 또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상우님께서 농민 중에서 입원증 비율이 많이 높다 고통을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 그러는데 농민분들께서 아무래도 입원 많이 찍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특정 지역 농민들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열심히 또 농업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농업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권을 찍을 리가 없고 살량 찍었다더라도 후회하고 계시겠죠 벌써부터 그렇죠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성장만 주장하는 그런 정치 세력하고는 다른 거죠 네 윤석열 또 거짓말했네요 이것만 찍고 갈게요 양국관리법 거북관시장에서 무대한 수매래요 네 무대한 수매가 아니잖아요 초과된 양만 초과된 양 중에서 네 그리고 또 3% 정도 과잉일 때나 5% 이상으로 폭락할 때나 네 이런 특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제한적으로 수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무제한 수매라고 그러면 과거에 태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제한 수매에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던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럴 필요 없는 거고요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성상훈 선생님 마음도 알겠고요 의원님한테도 전달해드렸습니다 로미님께서는 구속하라 윤석열 구속하라 그 다음에 임탁진님께서 안지글TV 구독신청 좋아요 올해 김님께서 무식무능한 게 용감하기까지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글 달아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임세현TV로도 역시 우리 블루님 사랑된 이별님 변화없이 임세현TV 사랑해주고 계시네요 오늘 임세현 교수님 TV조절 가서 못 오셨잖아요 제가 곧 다음주에 임세현 교수님하고 임세현TV에서 임세현TV가 곧 2000명 구독자 되거든요 2000명 돌파 특집 방송 하나 하려 그래요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TV는 그 와중에 벌써 지금 8560명으로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이번주에 여기도 인사이트TV도 1만 명 늘어나면요 특집 방송 한번 하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먹방도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자 의원님 아쉽지만 다음에 또 보시는 것을 하고 민주당이 너무 미혼적이다 또 호남주 의원들이 너무 당선이 쉽게 되니까 잘 안 싸운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의원님 안 그러실 거죠 이번에 검찰과는 아마 가장 앞장서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정은 의원님께 밤 드셨죠 그리고 딱 봐도 거짓말 안하게 생기셨잖아요 굉장히 묵지가게 생겼잖아요 80년대 미문화원을 점검한 학생 두 사회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민으로 가서 배농사 짓고 여러 농사 짓다가 또 물세를 걷는 당국에 맞서서 수세 폐지 투쟁하다가 또 감옥도 왔다 하고 그래서 무소속 도의원 나주농민의 사무국장 그리고 나주시장 청와대 농업비사관 그리고 전남도당 위원장까지 맡은 국회의원으로 농업농민 농촌 또 민중사회자 각자의 편에서는 한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인사이트TV 임세훈TV 안영일TV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청중들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신두현님 신두현은 항상 훈훈합니다 GS빵님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세요 신정훈은 환영합니다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축복사라님께서도 박수 보내주고 계시고요 임세훈TV에서도 아유 사랑디예님께서 엄청난 박수를 보내주셨고요 인사이트TV에서도 제가 아직 감기기운 남아있어가지고 박수 보셨죠? 네 인사이트TV 박수 오십시오 김강원님 오늘도예쁜스타일님 우리가이긴다님 계속 와 김오래님 로미님 갑순이님 짝짝짝 이하님 우리지옥군님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저 직원들 좀 푸셨나요? 아니죠 별로 알리지도 않으셨는데 이 방송은 여러분 널리 좀 퍼뜨려주십시오 우리 양국관리법과 이재명 대표 비취를 현역 오우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더 하고 싶지만 동네 자영업자 살리기하러 제가 또 신정원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퇴청하고 좀 쉬었다가 우이종TV 전수유 변호사님 최재형 비서관님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탱디피디님 마지막 공지할 거 있습니까? 공지할 거는 공지할 거는 안소장님 이번주 금요일 토요일 일정 아 금요일날 내일 1시에 이재명 대표 최포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다야 된다 압도적으로 촛불행동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농성장 침탈까지 당했기 때문에 농성장 앞에서 하고요 토요일날 광주촛불집회 제가 직접 내려갑니다 2월 25일날 서울집회도 있지만 광주촛불행동 저 들어가서 그것도 제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까 낮에 스픽스 제가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스픽스TV 왁자찌거리 간판 프로그램 10시에 굉장히 재밌게 나갈 겁니다 김영미 목사님 남영희 위원장님하고 하고 왔거든요 오늘 저녁에 10시 스픽스TV 내일 1시에 긴급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의 정치공작 불법공작 분쇄해야 된다 압도적 표결 반대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달라 그리고 토요일날 집회 나와달라 전국에 있는 시민 집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리고 토요일날 광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일정들이 있고 7시 의정TV 안정은TV 공동원하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등피디 잠시 쉬실까요 방송 네 그럼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